Hey S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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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이의 무난한 하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유연이입니다. 저의 핸드폰을 찾아내세요. 지금 어디 보지고 있어요? 콘텐츠야? 유연이의 핸드폰 찾기 콘텐츠! 이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자 유연이! 유연이 핸드폰 찾아주시는 분에게는 커넥큰 상금이 있습니다 상금이 있다 상금 아 상금 말고 상품이 있습니다 아 이거 뽀뽀? 나도 안 할래 너 무음이야? 어? 무음이야? 어 지금 다미가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있는데요 전하는데 안 받아 나 다미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어디야? 어디야? 아니? 헤이 시리 지금 어떤 컨텐츠를 하고 있냐면 유연이의 핸드폰을 찾아다니는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전해줘? 제 핸드폰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그건 공개할 수 없어요 그냥 고마움 아니야 언니 고마움 내놔 내 핸드폰 내놔 내 핸드폰 내놔 내 핸드폰 내놔 패딩 주머니 있어요 내 패딩을 찾아주세요 이 패딩이 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지금 여보세요 여기 있었습니다 제 거예요 상품은 핸드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이 시리 아까 들렸는데? 헤이 시리 어디 있었을까요? 같이 찾아주세요 어? 찾았다 어디야? 아 뭐야? 헐 노인은 자식 말도 안 하고 또 너 언니한테 뭐 아까보다 안 해? 고마워 시리야 나밖에 없어 고마 고마 따 사진 사진을 좀 찍어볼까요? 여기서? 유연이의 셀카 간습소 내 핸드폰 내 핸드폰 유현 유현이의 핸드폰 뭐였지? 헤이 시리 헤이 시리 헤이 시리 오늘도 어김없이 찾는 나의 핸드폰 헤이 시리 헤이 시리 헤이 시리 헤이 시리 저기서 저기서 어디? 대답했어 대답했어? 어떻게 알았어? 어 이렇게 대답했어 얘가 벌써? 어 이렇게 대답했어 네 네 유현이의 핸드폰 없어졌대요 근데 여기에서 한 거 찾고 어 없어 이러더니 밑에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결국엔 없어서 다시 왔어 너 폰 장면이 아니야? 유현아 여깄어 저희 우리 손에 핸드폰이 자꾸 제가 싫나봐요 언니가 휴대폰을 싫어하는 거야 언니가 휴대폰을 싫어하는 거야 아니야 얼핏 맛있다 헤이 시리 헤이 시리 헉 또 없어 휴대폰 찾고 있어 헤이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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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시리